양반도 돈 없으면 양반 아니라 똥반이라더니 딱 그 꼴 아니니? 가락제만 찾아주면 20분 준다고 했네. 나중에 딴 말하기 없네. 찾으면 20분 드리고 못 찾으면 한 푼도 못 드리죠. 그니까 찾으면 된다는 거 아닌가. 야, 작년 가을에 잃어버린 걸 지금 어떻게 찾아. 못 찾으니까 20분 준다 그랬지. 내가 미쳤냐? 그 돈을 주게. 양반도 돈 없으면 양반 아니라 똥반이라더니 딱 그 꼴 아니니? 아유, 냄새. 똥냄새. 아유, 이게 어디서 난 똥냄새야? 아유, 아유, 아유. 빨리 가까워십니다. 내놔. 2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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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